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야 무슨 가루야 이거? 양파 가루 안 봐.. 안 봐니까 밀키에서 비슷한 안 봐서 먹고 싶네 조심해라 호 뭐야 아까 안 봐서 먹고 싶은 새끼 조심해라 여보 나 배고픈데 장나나 해도 뭘 먹어도 돼? 가족탕은 비싸잖아 여보 배가 안 차 뭐? 거기 밥 많이 남겨서 배가 고파 아유 감자 물아 전 하나 해 먹어도 돼? 전 아유 내일 먹고 군만두 아 진짜 어디 가 이 물아 저 살 안 뱉기가 배고프다고 너무 뜨거워 생일찜 먹고 싶었는데 제기랑 여보 미워 고맙습니다 이거 보이나요 아까 꺼? 지금 없어졌죠? 형제 판다고 비공개 해놨는데 이거 게임하러 가 이거 게임하러 가 이거는 이거 배고프잖아 이거 먹고 가야 될까 이거 밥 먹나 감자 응 응 응 밥 먹나 감자 맛있다 오늘 알람도 안 떴어요 응 알람도 안 떴까지 계속 해란 말이야 끄덕 했다 끄덕 했다 알람 안 떴다고 여러분? 근데 순식간에 200명이 탄다고? 바느니? 아빠 봐 맛있다 한우 버거 한우 숯불버거 아니 맛 좀 보자 이거 봐 이거 자꾸 버퍼 생겨 이거는 으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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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혀 없었어요 으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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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퍼 이시간에 유튜브가 원래 생겨요 으응 됐어 으응 안 먹어 으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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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맥주 알람이 오는 사람도 있고 안 오는 사람도 있고 으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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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맛있다 응 으응 이거 쟤 이게 최고네 응 뭔데? 한우 연임팩? 아니 봐봐 한우 프리미어팩 아 그런거도 있나 응 여기도 다 여기부 도시락 그런데 고구마 너무 좋아 응 언제 언제 한건데 어저께 저녁에 미모 이런 짜파게티 먹을까? 연임팩이 넓는 혼내내내내내내내내내내내내내내내윽 짜파게티 콜! 두 개만 끓여 짜파게티 좋아 이게 스판이거든 내복이 쫙쫙 내려놔 쫙쫙 내려놔 좋아 스판 앤 기모 3만원짜리야 좋은거야 이거 메이커 버거는 끝났어요 야 너무 일로 안갔어? 냄비가? 아니 두 개만 하라고 안하더라 아니 나 거기서 요번 밥 반이나 남겼다니까 하 참 이게 뭐 말을 안 듣노 지금 버거를 우리 다 먹었기 때문에 그냥 하나씩만 먹어도 배불러 알 수 있다 운동 갈게 먹어 먹는 걸 줄여야 살이 빠지지 더 먹는데 이런거 아까 왜 맛있는 거 안 사줘 뚝배기 그게 얼마나 양이 많은긴데 맛이 없더라니까 나는 다 전날 남겼다고 다 처음 먹고 남기긴 밥 많이 남겼어 고춧가루 두화 고춧가루는 다 마지막에 하는거에요 여기 갖고 왔어 마지막에 하는거야? 그래 마지막에 하는거야 요리 요리를 모르시네 월요일을 인마 내가 요리사 냄비 손잡이 안쪽으로 돌리나왔다 내 쪽이다 비니 쪽이 아니고 요 내 쪽에 있다 시각적으로 시각적으로 원근법으로 인해 가지고 비니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다 또 나한테 있다 내 어깨 쪽에 있다 어? 알았제? 어 여러분 보기에는 비니 옆에 있는 것처럼 이게 나한테 있다고 어? 어 걱정하지마 원근법이지 멀리 있고 가까운게 이게 카메라로 좀 약간 못 알아보는 이런거 어? 왜? 왜 왜 뭔 소리야? 왜 그래 비니 와 창문 보고 짓노 아씨 무서워 아니 저리께 커텐 치라 아우 아우 왜 이리와 불 좀 줄여줘 너무 뜨거워 팔이 아 이게 냄비가 여기로 갔네 이래야지 이거 센 맛으로 해야돼 너무 줄이면 안돼 고춧가루 좀 넣어줘 지금? 한 숟갈 정도 여보 지금? 조금만 여보 지금? 어 지금 어 여보 안돼 조금만 더 여보 그만 딱이다 오 할 줄 아네 조금만 내가 인마 이 고춧가루 아 그냥 복부일은 1년 12달 그냥 난방이라는 게 없다 겨울에도 창문 열어 놓는 애야 저 이거 여러분 나는 그냥 막 겨울에도 그냥 막 어? 전기장판을 위해서 입을 덮고 있어야 되고 흐흐흐흐흐흐흐 야 이거 붙여놓고 웃기다 와 여보 불 꺼줘 꺼야 돼? 어 꺼야 돼 아니 왕빈 그거 이거는 왜 안 하는데 흐흐흐흐흐흐흐 아니 짭밟게 먹는데 김치면 되지 무슨 진미채야 이거 그 젓가락 안 떠져 진미채지 이렇게 씻고 있을까 야 야 야 왜 나 그냥 조금 떠먹기다 하지마라 그래 떠먹어 뜨겁다 그 젓가락 존나 안 떠질던데 왜 자꾸 떠줄라카노 아빠가 아빠가 엄마가 아 빈아 온대 온대 빈아 와 우리 마누라 짜파게티 하나는 이제 치긴다 야 여보 나 어디다 두라고 여기 자리가 이상해 일로 놔 앞으로 밀어 손잡이 저기로 밀고 됐다 오케이 여보는 어떡해 나 여기 근데 맵지 않냐 엄마 김치 딱 좋은데 멀려 이래 짜짜라 짜 짜 짜 짜 짜 짜 짜 짜 빠게티 가질이 안 좋다고 내가 가질 좋게 해줄게 응 응 가 빨리 가 바로 이거 갖고 오지 가 다 먹어 이거 이거 오목이다 오목 오목처럼 멀어지는거다 한번누누누누 왓 하 하 하 하 하 하 말아 해야겠지 백 백 백 백 백 백 백 백 말라야지 마른다고 풀어놨잖아 야 뒤로 하니까 아주 좋지? 어 LG폰은 뒤로 해야돼 그러면은 컴퓨터까지 좋아하죠 하지 왜 앞이랑 틀리게 만들어 화질을? 뒤에가 임마 엄청나게 화소가 크다 아이가 앞으로 하지마라 그니까 왜 똑같이 안 만들어? 회사들 틀리지? 카메라랑 지루하지? 목 두께 장난아니야 100킬로도 안하라 응 이래가 옆에 보면 완전 마동석이야 죽는다 주로 앉아 내꺼야 운동하는 사람들은 다 내꺼야 목만 봐도 딱 튀어나와 목이 두껍거든 내가 유도사자막인가 응 야 어? 한개 끓였나? 어? 이거 아냐 꽉 찐거 먹어 이거 두개 뭐라구? 한 끼 끓었나? 겁나 웃기네 지금 지혜미 닮았는데 진짜 했네 지금 여보 입 닫힌 바람이 돼 떨어지나 안 떨어지네 집에서 식담 좀 물이면 어때요? 밖에서 매너지게 밖에서 더 뜯은다 물이나 복구를 하루 이틀 보나 야 옥신 부릴 거면 그 안에 있는 거 먹으라 이거 몇 젓가락 안 남았다 아니 새벽 앞에서도 일하는데 나무하고 밥 먹으면 어디야겠노? 사람이 다 살찌는데 이유가 있는 거야 맞아 계속 먹어도 배가 안 부르다 하면 그 살찌는 진거야 어 내가 식단 많아졌다고? 아닌데 내가 얼마 못 먹었어 햄버거 다 뺏기는데 뭐 야 짜장면 짜파게티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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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씩 떠가지고 몇 젓가락 밖에 안 먹는데 뭐 야 이거 뭐 먹을 게 이따 나무라로 여러분 라면 라면 같은 거 먹을 때 후루룩 너무 세게 하지마 목에 걸려 이거 과연 입에 들어갈까요? 이거 과연 입에 들어갈까요? 힝 힝 지루님 살 왜 일찌었어요? 힝 힝 힝 힝 힝 힝 자고 먹인다 이거 아니야 배 안 불러 나가서 거기 적게 먹었어 힝 힝 힝 힝 아 이거 밥 한 숟가락 비비면 안 돼 치킨 sau 진짜? 우와 이 맛이네 얄미워 너가 더 얄미워 그치? 그치? 이거 무리하는 거 아니야? 네가 그 햄버거 다 먹었다 어 생각 안 나나? 아 맞다 생각 안 나나 방금 아 으응 흐응 음 음 음 음 음 음 천천히 먹게 해준다 진미째내요 뭐? 맛있게 해주지 뭐하는지 음식은 마지막 볶음밥이야 이런 하찮은 짜장볶음밥도 야 지리네 얘가 엄청 많가려 물來 뭐? Guerrmäßig 그ow 그 매일 진행